토스카나의 초록빛 영화 촬영 이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됐다.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거리에 가득하다. 영화 속 주인공의 흔적을 보기 위해 찾은 많은 사람들. 멋진 주인공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하고 영화를 추억하기 위해 함께 영화 속 현장의 주인공이 된다. 실제로 촬영을 성황리에 마치고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후 몬테 풀치아노를 찾는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. 영화의 스토리보드가 있는 한 가게를 찾았다. 스토리보드를 보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곳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물었다. 스토리보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. 이곳은 우리의 스토리와의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회의의 사진을 배송한다고 합니다. 저희는 스토리와의 스토리보드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